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성경에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든 건 많아요 산악동호회다 자전거 동호회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문 중에 모임이다 이런 거 우리가 만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도 변질되지만 이 가정도 변질돼요 특별히 이 시대가 말씀드린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 네 느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실론과 그리고 유물사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요 가정이 그래서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얼마나 악법인지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 잘못 가는 데 아주 그냥 가속이 붙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와 도덕이 법을 끌고 가야 되는데 법이 윤리와 도덕을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윤리와 도덕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법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하고 법에다가 재소하고 여러분 그런 사회는요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래서요 이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가 여러분 보세요 포장이 잘 돼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하니까 차별금지하지 말자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포장지가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가정의 질서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평등법은 더 세게 만들어진 거고 계속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단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약 천 건의 법안이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의원 그냥 발이 된 거 말고요 통과된 것이 이 의원 총회에 갔을 때 천 개 정도가 천 개가 완벽하게 그런데 하나만 안 되는데 무슨 법원에 관한 법 이거 하나만 부결되고 천 개가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냥 뭐 당론으로 해버리면 다 가버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심각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열다섯 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모여가지고서 많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더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대국민 호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교회에 이재훈 목사님이 주로 많이 만드는 글에 대해서 주도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변호사나 각계가칭의 모든 자문을 얻어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호소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호소문을 8월 30일에 중앙일보 그 다음에 31일에 조선일보 9월 1일에 국민일보 9월 1일에 동아일보 그 다음 9월 3일에 한겨레신문에 실키로 했는데 한겨레신문에서는 심의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우리는 그런 광고를 내줄 수 없다 그래서 못 내게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문화일보에다가 우리가 내게 돼서 총 우리가 5개를 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5신문에 우리가 전면 광고로 해서 그것을 냈습니다 그 호소문은 점잖고 예의있고 국민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신문을 본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둘째서부터 둘째 셋째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둘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차금법이라고 했죠 성별을 증거기반 차원이 아닌 사회문화적 기반 차원에서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구분합니다 현행헌법은 성별에 남성과 여성만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하면서 여성의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옹호하며 가족 생활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가 헌법이요? 헌법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구분했고 양성으로 구분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 복지와 권익을 옹호하는 법이 다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부터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법은 이 법이 뭐예요?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모호한 단어를 법제함으로써 그 자체로 위헌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또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객관적 기준으로 적용돼야 할 법이 개인의 주관적 성향에 좌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서구 사회에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깨치면서 가정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서구를 쫓아가는데 잘된 걸 쫓아가냐고 잘못된 걸 쫓아가서 가족이 해체되는 가족의 질서가 하나님의 만드신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그리고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이제는 뭐 밤에는 여자였다 낮에는 남자였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로 가고 있는 사람 뭐 앞으로 이제 시간마다 달라진대요 그런 성도 나온대요 이제는 한 시간 있다가는 여자 한 시간 있다가는 남자 한 시간 있다가는 이런 사회가 혼란이 되겠습니까 자기 감정이나 느낌에 기초한 것이 진리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 주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해 줘야 된다는 것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법이 그것을 맞다고 해주는 순간에 윤리와 도덕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질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엄청난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데 더 엄청난 건 뭡니까 셋째 우리가 이런 글을 썼어요 평등국과 차금법은 국가 및 지방단체로 하여금 인권위의 사전 의견을 들어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고 심지어 입법부와 사법부로 하여금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하며 차별시정 및 예방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국가인권위가 여타 헌법기관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법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차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개입하여 처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권력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특정기관의 권력을 비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셋째가요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자 앞으로 이 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관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이 법을 보면서요 법을 보면서 제가 이거는 어떤 기관보다도 상의가 되는 기관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헌법위원회 재판관을 했던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을 했던 어떤 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만들어지면 헌법재판소 위에 올라가는 기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법에 의하면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기 이 법이 만들어지면요 이제 앞으로 모든 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상법, 민법, 헌, 형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들이 여기 기준에 맞게 고쳐져야 된다고 여기 명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어떤 법을 만들 때도 국가인권위원회 가서 그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결과도 줍니다 이건 잘못했다 여기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재판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판관에서 이건 맞다 틀리다를 결정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건데요? 여러분 고향시에도 인권위원회, 고향시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데가 돼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추천해서 거기를 가서 좀 활동하도록 했는데요 가보니까요 거기 열 몇 명이 모였는데요 거기에 자기만 원숭이가 됐대요 목사님이 모두 다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 인권위원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고향시 그분들이 뭐냐면 이 거대한 조직의 중요한 멤버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법부 체계, 입법부 체계가 행정부 체계가 이제는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어느 도시나 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100%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포장을 너무 잘했어요 그럴듯해요 자 포괄적 차별금이죠 평등, 누가 평등을 싫어합니까? 아니요 평등하다는 것을 어쩌면요 기독교가 이제까지 와가지고 평등에 대해서 가장 전세계에 영향을 준 게 기독교예요 보금적으로 그렇죠? 이번에 뭐 아프간 사태를 여러분이 아시지만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인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기독교만이 평등과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평등 그런 인권이 아니라 역차별되고 역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감옥에 안 가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것 때문에 내가 내가 수치심이 느껴졌고 그리고 내가 차별을 느껴졌다 그래서 나에게 100명이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자 500만 원의 벌금 달라 국가가 인권위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안 써도 돼요 국가 인권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인권위에서 결정까지 다 해줍니다 뭐 뻔하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100명이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를 벌금을 내야 될까요? 순식간에 말 한마디 가지고 5억을 내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로또를 사야 되나 이거는요 말 자체가 되지 않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서의 기초이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이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 만드신 것 그래서 가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순수한 무브먼트였어요 자발적이고 신학성경교회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교회들은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소위 말해서 밀라노 측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에 또 국교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대한 조직이고 그건 기득권이에요 그리고 서열화가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면서 그래서 교황권이 강화되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교황권이 마침내 교황은 무호화되요 하나님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 번질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캐톨릭 거대한 변질된 교회가 됐지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교회 기득권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득권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득권이 아닌 것 같은데 기득권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저는 학교 하나 좋은 학교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를 만들면 그것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교회의 기득권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서포트해 주고 우리 김바울 목사님 좋은 학교를 예를 들어서 만들으셨어요 그 학교를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하고 교회가 아는 순간에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라고 딱 한번 아는 교회가 하나가 그 교회는요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선 독립투살들도 나왔고 정말 우리 민족을 깨운 선각자들이 많이 나온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많은지 노른자의 지금 서울의 중심부의 노른자 땅이에요 백화점을 짓고 자 그러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잘 될까요? 아니요 그 교회는 전혀 성장하지 않는 자기끼리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소유한 기득권이 있는데 그것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딴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하고 똑같은 거죠 중세시대의 그 교회 똑같은 거죠 그렇죠? 각기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고 서열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정치가 종교 여러분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저는 극좌도 품어야 되는 목사고 극우도 품어야 되는 목사입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교회가 정치십단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갈 때는 우리가 거기에 프로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돼요 그러나 정치로 가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막 정당도 만들고 정치운동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목사 딱지 띄고 그냥 정치해야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지고 있는 고귀한 우리 안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정치의 분리입니다 같이 가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뭘 했다가 결국 그것이 여러분 학교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만드는데 뭐 나쁘게 하려고 학교 만들었습니까? 제가 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존경하는 목사님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학교 만든 것 때문에 너무 후회를 해요 그게 기득권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교회 자 그렇다면 오늘 교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해야 돼요 교회가 뭔가요? 여러분 교회 다닌데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뭔가를 할 때는 내가 그것이 뭔가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질문부터가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죠? 교회가 뭐냐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건물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단어에 원래 사용됐던 단어 헬라워? 헬라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원어적인 의미는 밖으로부터 불러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얘기죠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 안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한다면 성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거룩한 신앙 공동체예요 뭐 이걸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회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자 헬로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헬로시라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이 헬로시라는 사람이 건축가였을 뿐만 아니라 이 헬로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가가지고서 뭐랄까 와이로도 잘 쓰고 옛날 표현으로 와이로도 잘 쓰고 권력자한테 붙어가지고서 그냥 좋은 자리 차지하는 이런 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었냐면 가깝게 그래서 뇌물을 주고 막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놨죠 누구냐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 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기득권을 가지고 유대에서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족속의 애돔 사람입니다 애돔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이에요 왜 개정했느냐 뭐 그런 과정들이 다 적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대민족의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꾼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에게 붙어 있었는데요 안토니우스가 여러분 아시는데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조 푸톨레미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같이 연합군을 만들었고 그 사람과 싸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옥타비아누스와 그 안토니우스의 싸움 그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이었죠 그 싸움을 유명한 역사 속에서 악티움 해전이라고 부릅니다 악티움 해전 그런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해로시오 누구 편에 붙어 있었다고요 안토니우스 편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아니 안토니우스가 졌어요 전쟁에 그렇죠? 그런데 대단하죠 또 옥타비아누스를 구워 삶아서 결국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땅을 줬는데 그 땅에다가 자기 아들 자기 아들 빌립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헤롯인데 아들 헤롯이에요 그 사람을 빌립 헤롯이라고 합니다 필립보 빌립 헤롯 이 사람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줬어요 로마식 건물을 진 거죠 멋지게 졌죠 그리고 로마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바친다 그래서요 그 도시 이름을 가이샤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개의 가이샤라가 있습니다 하나의 가이샤라는 어디냐면 저 항구도시의 가이샤라가 있어요 거기에 로마 총독이 주둔해 있었고 거기는 정치와 그 다음에 군사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 아주 아버지 헤롯이 지은 도시지 가이샤에게 바친다 시저에게 바친다 해가지고 황제에게 바친다 해서 그런데 이 아들 헤롯이 저 이스라엘 북쪽에다가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옥타비아노스에 받은 땅이거든요 그것이 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똑같은 이름이 되면 안 되니까 가이사라 빌리뽀라고 했어요 그쵸? 성경에서 아시죠? 성경에는 가이사라는 곳이 있고 가이사라 빌리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대단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거기는요 신도시예요 그리고 대단합니다 거기에는 원래 판신전이라는 대단한 신전이 있을 뿐에 거기에다가 더 해가지고 로마의 모든 신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제우스, 바카스, 비너스 신전 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대단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 빌리뽀로 가는 거예요 자 빌리뽀가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든 그 도시 자 그런데요 거기에 갔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갈릴리에 굉장히 천뜩이 들였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군사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로마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라 그런데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는데요 가이사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거기를 갔더니 아니 세상에 이런 데가 있어? 대부분 놀랬죠 그러면 케냐에서 빈민가에서 살던 아이들이 한국 와서 합창단으로 와서 어떤 애가 그냥 토하고 난리가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고층 건물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없어요 팩 토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너무 놀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서 얼마나 놀랬을까요? 생전 보지도 못하던 건물들이 대단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선 볼 수 없는 그런 가버라움에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된 거죠 이야 대단해요 그 가이사라 빌리뽀는요 어떤 곳이었는가 굉장히 앞서 말씀하신 아우스토스가 이제 내가 드린다는 의미로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대단하게 졌는데요 로마의 신상들이 있었고 판신전이 있었고 최고의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 지역은요 바로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와가지고 만년설 같은 그곳에서 물이 흘러와가지고요 눈이 녹으면서 언제나 물이 있어요 폭포같이 여러분 거기를 가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지술래 갈 때 여러분 거기 밀린 같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땅 거기는 밀린 같은 곳이 있는 곳이에요 가보니까요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이 있는 거야 음식이 있는 거야 그런 곳이에요 아니 이런 것도 있었어 너무 깜짝 놀라고 어쩔 줄 몰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거기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사람들이 어쩌고 어쩌고 주님이 왜 그 질문이냐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 질문 때문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 신상들이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대단한 건물들이 있었던 그런 곳에서 이런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었었죠 그때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로 가보십니다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있을 때 바요나 심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오니 너는 베드로가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처음에 여기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잠깐 이 반석이라는 것을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해석이죠 어떻게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웁니까 사람이 기준이 돼서 교회를 세우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반석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권을 위해서 이것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반석은 베드로다 그래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일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몇백 년이 지나서 나중에 자기들이 소급해서 교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이 고백 위에 여러분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 위에서 같이 모인 물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다른 어떤 동호회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공동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음배권사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오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 귀절도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말을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에게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이 베드로인지 아니면 사도바울인지 뭐 이제 뭐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구별 가운데 하나가 머리숱이 많은 건 베드로예요 그리고 대머리는 누구예요? 사도바울이에요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베드로예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검 그래서 누굽니까? 사도바울입니다 로마 캐톨릭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런 열쇠를 줬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게 그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 자 여기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은요 휘황찰라는 것들이 주변에 있어요 아니 그 베드로가 그 당시 가이사르 빌리뽀에 갔을 때보다 더 대단한 것들이 어쩌면 주변에 있지만 우리의 눈길이 그걸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어쩌면 별 볼일 없이 계신 주님 그 당시에는 그 주님께서 내가 여기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에 세웠는지 아세요? 세상의 한 복판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절은 어디가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 어디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의 한 복판에 교회를 세운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18절로 넘어가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러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20절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뭐예요? 교회랑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천국의 문제가 없어진 교회는요 우리가 아직 덜 성숙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상처받았다고 혼자 튀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나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모 실장에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하셨던 기도가 뭐죠? 반복적으로 하셨던 기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없어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왜? 다 다르잖아요 기질이 달라고 문화가 달라고 우리의 삶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고 함께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뭔지 아세요? 너 혼자 하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세상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서부터 그런 얘기 했지만 이런 것이 이제 그만 없어질 줄 알았더니요 이런 차기어 더 지금 홍수처럼 나오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 네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뭐 이런 것들이 차기의 제목이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너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뭐 그런 책도 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이라는 거야? 너는 잘못 없어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엄마가 잘못하고 자녀가 잘못하고 친구가 잘못하고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너 괜찮아 내가 너를 응원해 줄게 너 스스로 응원해야 돼 너를 됩니까 이것이? 그리고 그게 결국은 어떤 우리를 만드는지 아세요? 혼자 된 우리를 만드는지 여러분 혼자 된 것처럼 참 불행한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체라는 사람이 결국 그렇게 살다가 혼자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외롭게 미치고 왕이 돼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는요 왜 이 세상이 더 점점 두려운지 아세요?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도요 아주 끈까만 밤에 나 혼자 지나갈 때는요 너무 쭈삐쭈삐 서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혼자 있으면 그렇게 늘 두려워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가지고 누가 나를 공격해요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대들어요? 나 혼자일 땐 겁나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옆에 있으면 내가 그래도 담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너 혼자 네가 맞아 그래서 자꾸 1인 가고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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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 저 사람이 틀려서 내가 맞았지 그래 내가 나를 응원하면 돼 그래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렇다고 괜찮나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 염려되는 거예요 더 걱정하는 거예요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여러분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혼자 자꾸 같이 하면 부딪히니까 아 뭐 이래 나 혼자 돼야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자꾸 만들 거야 너는 괜찮아 네 말이 맞아 네가 틀린 게 아니야 여러분 요즘 책들 다 보세요 다 그 내용이에요 다 어느 책을 집어들어도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박자죠 그러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 법이 너무 좋고 네가 뭐라고 그래? 그럼 법으로 딱 가 그냥 여러분 불행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을 만나면 누누이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리더라고 한다면 이 법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를 봐야지 리더지 뭐 하는 짓이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모임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것이에요 교회는 다음에 어떤 공동체인가를 설명을 드릴 때 교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예배의 정의를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전 인격에서 우러나는 경의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신가 근중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든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선물이 예수님이 든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멋진 은혜의 도구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계속 영어로 얘기하면 gather 아니면 together 아니면 with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를 묘사하면서 성경에서 함께 together gather 함께 그들은 뭐였어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난 5일간에도 제가 보니까요 그동안에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지만 지난 5일간에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던 거예요 같아요 우리 예배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제가 여러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얼마나 뜨겁게 이번처럼 뜨겁게 같이 기도했던 적이 없던 그러한 기도에 그러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하니까요 너무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여러분 코로나가 제가 말씀해서 기회더라고요 기회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도 물론 모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언제 그렇게 모여봅니까? 언제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들여봤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있는 간증들이 또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같이 교회로 함께 여러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저도 이번에 5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쉽게 정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그 공동체 그런데 그 공동체를 왜 주셨는가? 첫 번째 이제 계속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교회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김승현 선수님 자녀를 들으시겠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인 곳에 내가 있느니라 너희가 함께 모인 곳에 내가 있느니라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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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 가장 멋진 은혜의 바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네 예배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너희가 함께 모인 곳에 내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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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 가장 멋진 은혜의 바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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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omiast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손흥민을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축구선수죠 너무 축구를 잘해요 축구 도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축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손흥민은 축구 시합을 할 때 딱 시간 되면 그때 딱 나와가지고서 그냥 축구를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몸을 풀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선수도요 축구 도사도요 그 전에 몸을 풀고 몸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구를 하다가 선수가 바뀝니다 구원투수가 나옵니다 나오기 전에 미리 불펜에서 피칭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유현진이 금방 나와서 그냥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축구를 한다 뭘 한다 할 때 잘하려면 더 잘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몸을 풀고 몸을 풀고 준비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면 막 달리기도 하고 이게 몸을 좀 열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가 될 때 두 가지가 이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축구를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결론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데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잘 드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준비라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냥 갑자기 틀고서 하는 사람은 그냥 구경하게 되죠 그렇죠?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 미리 내가 옷도 무엇을 입을 것인가 아무렇게나 하면 그게 되나요 그렇죠? 다 준비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더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교회는 공동체예요 건물이 아니고 근데 예배 공동체예요 그 예배 공동체 우리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감격 또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흘러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일의 제일 첫째 날이 언제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죠? 첫 번째 첫 번째 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しま이 될 수 있는 randomizedgr near